안녕하세요. 인천국제침례교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보곤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라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든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했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의 세차게 부딪히네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구절들에 대한 강의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들에 대한 강의가 오늘 본문은 평지순 또는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지설교에 대해서 제가 했던 강의 설교들을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은 우리가 재물과 예수님, 풍족함과 예수님, 웃음과 예수님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을 선택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은 원수를 사냥하려면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37절부터 42절은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겸손과 극율이 필요합니다. 43절부터 45절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평지설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 열두 사도들에게 조차도 충분히 설명되거나 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평지설교는 주로 일반적인 제자도 혹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미래 천년왕국에서의 일종의 윤리적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소위 산상수원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내용이 동일한 경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일반적인 메시지를 여러 번 전하셨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평행 구절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하실지 그래서 예수님께 쫓겨나서 마침내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성경 구절은 소위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판 날에 놀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심판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이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심판 날 이후에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원은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언하는 것도 아니오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That is the will of God regarding salvation.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Knowing Jesus and being known by Him is salvation at its core.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알려지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교회 회중과의 연결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님과의 연결도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불을 알매 그녀가 수퇴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인 또는 육체적인 친밀감을 수반하는 대인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 의해 알려지는 것 즉 당신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요원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원복음 3장 3절에서 7절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코디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처럼 인간은 자궁 속에 있는 양수인 물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물에서 태어나는 것 즉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탄생 곧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생 곧 영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짓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짓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를 아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일부는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일 바라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명령은 총 613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이 약 800개나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하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세 가지 주요 그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천주교입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선한 삶을 살아 구원받기를 희망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개명을 지키고 성사에 참여하고 성당에 가고 참회하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낭송하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밝힌 목표는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를 희생하면서 유지되는 일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WCC는 동성애자의 안수를 승인하고 종교적 다원주의를 포함한 놀랍도록 다양한 이단적인 신념을 받아들입니다 즉, WCC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제권 구원입니다 주제권 구원의 교리는 그리소를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소를 구원자로 믿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치습니다 주제권 구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행위구원이 아니라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일종의 행위구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주제권 구원을 매우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와 다가와 구원을 약속한다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값이 지불되었고 구원하는 일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권 구원은 갈보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주제권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기보다는 조력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를 보므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써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이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보상이 다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의 금인지 윤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건초인지 집인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정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상제림에 앞서 공중으로 들려진 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상으로 다섯 가지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의 왕관입니다 디모델 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왕관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을 왕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것은 승리자의 왕관으로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 자들 곧 육신의 정육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왕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게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이것은 승계자들이 받을 왕관입니다 네번째는 영광의 왕관입니다 베드로란서 5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의 꼴을 잘 먹인 장로나 목양자들 또는 성경을 잘 가르친 교사들에게 주실 왕관입니다 다섯번째는 환희의 왕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설 2장 19절 20절과 빌리포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오 왕관인 나의 극진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것이 바로 영원을 구하는 자가 받게 될 왕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 의해 알려지는 것 즉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행위를 봄으로써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기억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한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thank you so much again for giving us your precious word of truth we confess that we are very weak and fallible please have mercy upon us help us to always remember the judgmental seed of Christ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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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